가수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볶음의 미연사리 추가와 함께할 가수는 정면승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다, 큐브다. 요즘 뭐 작곡, 프로듀싱까지 다 아는 사기캐 아이돌, 아이돌의 리더 소연입니다! 뭐야? 머리 돼? 뭐야? 뭐야? 머리 돼? 뭐야? 소연이야? 머리 돼요? 다 알겠지, 다! 여러분 팀의 리더 소연 씨의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말이 되나? 말이 되나? 아트 직불내면 말이 되나? 너는 말이 안 되지. 저희는 너무 쉽게 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 네, 미연 씨, 드리려고. 아, 모르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못해 봐봐? 뭐 주는 거야, 우리? 그렇지, 괜찮아. 그랬을 수도 있지, 그냥 주는 거야. 2021년. 어? 솔로곡이다. 1집 수록곡. 어, 수록곡이다. 수록곡. 이즈 디스 배드비 넘버입니다. 아, 우리 넘버. 아, 우리 넘버. 아, 우리 넘버. 어, 알아요? 뭐라고? 이즈 배드비 넘버. 어? 10가지 말아요. 10가지 말아요. 어? 이 노래 좋아요, 근데 알아요? 노래는 아는데, 노래를 즐겁지. 가사는... 아니, 만약에 이거 틀리면 뭐, 숙소 가서 소연 씨가 약간 쥐자비 같은 거 좀 하나요? 아직도 그런 노래가 남아있어요. 정강이, 정강이. 손바닥 내려요, 손바닥. 손바닥 정강이. 손바닥 정강이. 뭐냐. 이거잖아. 아하. 배드비 넘버. 자, 갑니다. 귀를 여시고. 이즈 디스 배드비 넘버와 다같이. 소연은 배드넘버. 아이들 신곡은 굿 넘버. 원 투 더 원. 엣지야. 헬로. 헬로. 와우. 와우. 한국말이? 영어인 거 같은데? 컴인. 짠 한 말 시키신 분. 짠 한 말 시키신 분. 뭐야? 한국말이 나오고 있는 거야? 영어라고? 한국말 없어요. 한국말이야 영어야 뭐야 이거. 아니 한국말이네. 다 죽였어 막. 엣포 엣포 엣포. 엣포 엣포. 나한테 걸리는 게 좋지 않을 거란 충고. 이해했지 말게. 오. 야 지금이요. 뭐야. 뭐야. 이게 저는 거. 멈추는 더. 배무는 더. 배무는 더. 어? 짧아요 짧아요. 뭐야. 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큰일 났다. 자 지금 큰일 나는 사람이 굉장히. 저랑 눈 마주친 분들은 다 큰일 난 거예요. 뒤에 더 주세요 뒤에. 와 이거 난이도 미쳤다. 너무 어렵다. 같은 그룹. 내가 사랑하는 우리 리더의 노래. 나 네 글자 들었는데. 미움으로 하는 네 글자. 응? 미움으로 하는 네 글자 맞죠? 아니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짧아요. 아니래. 이거 내야 됩니다. 엘라씨. 잇츠 망. 너무 아예 못해요? 자 일단은 망부터 갑니다. 먼저. 이런 느낌이었어. 망치는 걸.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뭐야. 망치는 돈. 망치는 돈. 깨무는 거. 깨무는 거. 일단 망치는 거. 리버스. 까먹은 돈. 까먹은 돈. 까먹은 돈. 까먹은 돈. 까먹은 돈. 두근덜어. 두근덜어. 나 오늘 글자 쓰보다 더 많이 쓴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우리 훈민전은 다 썼지. 강하다고 한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 네 들은 걸 토대로 적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말랐으면 좋겠습니다. 못 믿겠네요. 이제 가서 한번 얘기하는데. 예, 못 믿겠습니다. 남치는 돈. 남치는 돈. 여자는 거. 남친은. 남친은. 와, 남친은. 와, 남친은. 여자는 거. 남친은. 네, 남친은. 남친은. 넘치는, 넘치는. 넘치는, 넘치는. 넘치는, 넘치는. 이게 뭐가 넘쳐? 돈이 넘쳐. 돈이 넘쳐. 소윤 씨가 돈이 많은 거야. 소윤 씨가 돈이 많은 거야. 그리고 여기 발음이, 여기가 영어의 가능성이 좀 있어요. 김장훈 씨 아니에요, 김장훈 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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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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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우리 멤버들은 다 만나봤고요. 벌써 다 했어? 같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리더의 노래. 민니 준비됐어요? 어우, 예. 다 준비됐어. 민니 준비됐어요? 네. 5분.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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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슬슬슬슬. 좀 많이 추운가 봐요. 넝치는 덤. 넝치는 덤. 넝치는 덤. 넝치는 덤. 넝치는 덤. 넝치는 덤. 더덕은. 근데 더덕은 자기 자신이 더덕이다. 더덕. 그러니까 생각해봤는데. 내 남치는 더덕이 상관없어. 나는 더덕. 나는 더덕입니다. 더덕. 미연 갑니다. 한 명만 해 줘야 돼. 미연. 파스만. 5분. 사랑이 가득하잖아요. 큰일 났어. 넘치는 덤. 넘치는 덤은 너무 확실하게 들었어요. 네 글자. 네 글자 들으신 게. 아마도. 네 글자체가 약간 다른데요. 그레이시. 네? 경고입니다. 저희도 이거 감별을 잘해요. 지금 돈채가 다릅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이거는. 이거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있어요 이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네. 이게 잘 안 보이실까 봐 돈을 정확하게. 더 작은 걸로 썼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이 있어서 이거 돌려볼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진짜로. 뒤로. 이거 한번 돌려봐 봐. 이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잡아내. 간다. 잡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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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미연님! 아 이거 충만한데? 저는 1푸드 2푸드예요. 노토 최초로 퇴장 조치하도록. 조치하도록. 아웃! 큐브로 큐브로 내용 증명 보내여고. 왜냐면 지금 5나 1나 돈인데 이게 붙은 거야? 아 진짜! 랩뿌리 랩뿌리! 왜냐면 이쪽 끝에 보니까 각이 이렇게 돼있네요. 약간 핀틈이 있어, 살짝 있어. 일자각이 나와있네. 이건 돈이 맞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래, 그래, 그래. 이제 빼주세요. 자, 오케이 인정. 4글자 적었습니다. 4글자 적었고. 탁 탁 탁 없어졌다. 왜 어수선하죠? 난리가 났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좀 있었죠? 혼선 됐구나. 왜 이렇게 난리가 났냐면요. 롤토 최초입니다. 롤토 사장 처음으로. 너 끄면 안 됐어? 원샷이. 원샷이. 네 명입니다. 네 명입니다. 어? 어? 대박이다. 일단은 다 준비하세요. 민희 씨 준비해. 이거 준비해. 이거 준비해. 정말요? 넘치는 돈 썼잖아. 나인가 봐, 나인가 봐. 준비됐습니까? 나인가 봐. 야, 네 명이면 이거 그냥. 이건 모르는 거야. 이거 몰라, 이거. 네 명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일단 써. 일단 써. 모두에게 원샷이 열려 있고. 아, 뭔데? 천덤에 가까운 원샷. 들어가요. 5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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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넉살 세움까지. 뭐야? 들어갑니다. 뭐야, 이거? 포샷이기 때문에 조금 멀어요. 좀 멀지만. 슈퍼먼 업, 표정. 야. 야, 이게 표시률이야. 슈퍼먼 업, 표정. 야, 이게 표시률이야. 행동. 형이랑 다라고? 1위. 이러면 돈컴이 들어가는데? 똥컴 맞다, 똥컴 맞다. 똥컴 맞다, 똥컴 맞다. 똥컴 맞다. 똥컴 맞다. 똥컴. 똥컴. 이제 꾸메주면 있던데, 똥컴은 지금. 오픈. 4대천왕. 저거 백종원에 4대천왕. 4대천왕.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 멤버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어서 리더 소연과는 어색한 분위기를. 근데 이거 잘 됐다. 형이랑 나랑 너무 달라서. 글자수 보여주세요. 총 17개. 4글자, 4글자, 4글자. 돌토 최소 글자라고 합니다. 진짜로? 거의 이 정도면 쇼예요. 그렇지. 이 노래는요. 소연 씨의 자신감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신감? 바로 앞에 보는 가사. 눈앞에 두고 전화를 하네. 어디가 알고 있지, 어디가 알고 있지. 탱구가 아마 정리하기도 오늘은 4명이라서 좀 힘들 거예요. 와, 큰일 났네. 차린 게 없어요. 본인이 생각하는데 뭐 같아요? 이 전화 넘치는 돈. 이 자도 있고. 이가 있어. 이랑 치는 밖에 없는 거 아니야? 전화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전화번호는 알고 있으면 다 돈이 되고 이런 걸 자랑하시는 게 아닐까 혹시. 이 전화번호. 여기 세 번째 줄이 무조건 영어 맞아요. 여기가 영어였어요. 리벌스. 그리고 벌. 이런 데가 벌. 훔시, 엠시, 잉글린시. 도대체 몇 개나 있어요? 영어 한 개 있어요. 한 개요? 달랑 하나. 리벌스. 그리고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비표준어가 가사의 하나. 아, 비표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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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표준말 뭐가 있을까요? 헐? 아니, 아니. 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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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OTL도 하지. OTL. 대략 난감, 대략 난감. 짱나, 짱나. 소연이 좋아하는 거 하나 있어. 깔롱도 좋지, 깔롱. 소연 씨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소연이 그거 좋아해요. 뭐예요, 어떤 거? 그 잡채. 아, 그 잡채? 그 잡채. 그 잡채. 순수 그 잡채. 그 잡채. 그런 거 아니야. 비속은 개 좋아 이런 거 아니야. 개 좋아. 소연이 개 많이 써요. 이게 방송 나와도 괜찮나? 애견이냐, 애견인? 어, 개 이쁘네. 어, 개 이쁘네. 근데 이게 개이라는 게 표준어예요. 노래 개 좋다. 쩜다도 개 좋지. 이거 개 쩜다? 이거 개 쩜다. 이거 언제 몇 년도 노래라고요? 그냥 제스처부터가구나. 요즘 제스처가 아니야 이거는. 옛날 일로 딱 이거 쌉박해 보여. 그렇지 그렇지. 쌉박해. 이거 쌉가능? 아, 뭔 말이지? 어렵다. 나이 안 들리는데 어떡하냐. 글자 수는 최소인데 난이도는 최상. 최상. 와, 그게 너무 어렵다. 아, 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킥컴 좀 돌아가고 있어요? 아, 저 알아냈어요. 아, 저 알아냈어요. 아, 저 알아냈어요. 오. 야, 킥컴 돌아간다. 킥컴. 오픈.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개까지 맞았었으면 저도 원샷에 올라왔었어야 돼요, 사실. 그럼 적어도 5개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넘치는 돈은 일단 맞는 거야. 이 넘치는 돈이 맞자고 칩시다. 5개. 다른 데서 눈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맞아. 야, 이건 그냥 가상으로 생각한 거죠. 네네네.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문장에 눈이 있을 거야. 분명히. 소식 가스. 뭐뭐는 뭐. 뭐뭐는 뭐. 이런, 뭐뭐는 뭐. 이런 수식에. 저는 예측은 안 돼. 예측까지 하네. 넘치. 눈이 두게 돼. 오, 그러면은. 이런 확률이. 최윤이 형 거만 뭐가 들어가는지 맞추는데. 새로운 글자가 하나 내가 맞은 거네. 이런, 이런. 아니, 깼, 깼잖아. 깨나 뭐 하나가 있는 건데. 깨자 좋은 것 같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럴 수 있다며. 잘 들었습니다. 대박이다. 이리타 강사야. 그러니까 이거 되게 풀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근처로 못 갔다는 거예요. 아예 못 갔지. 그러면 뭐 일단. 근데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다시 듣기. 으쨰. 에이프 송리 들은 거 있으면 먼저 발표. 아이들에게 먼저 기회 드립니다. 그 앞에 세 글자를... 아이들에게 먼저 기회가 있습니다. 아, 기회 있어요? 오케이. 웨이팅, 웨이팅. 기다릴게요. 웨이팅. 아, 번 많은데? 번. 번. 세 번째 주. 세 번째 주 몇 번째? 마지막. 번. 번. 머머는 번인데? 좀 더 기다릴까요? 어? 우리 담았어요. 우리도 듣기는... 먼저, 먼저. 먼저, 먼저. 아니, 먼저 먼저. 양보, 양보. 에이! 둘 다 나가세요. 양보 좀 할 수 있어. 아니, 안 할 거면... 왜 안 할 거면... 먼저, 먼저. 네 글자 발음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아따, 미, 버. 어디야, 어디? 아따, 미, 버. 세 번째 주. 아따, 미, 버. 소희는 이제 야채를 안 먹어요. 그렇지, 야채 안 먹더라고요. 어? 이 야채는 버. 야채는 버. 야채는 버. 야채는 버. 아, 이거 괜찮다. 야채는 버. 자, 이제 멤버들. 어? 풀었어? 비표준어. 비표준어 들었다고요? 넋살 오픈합니다. 넋살. 오픈. 진짜로 이 개 짜는 거. 이 개 짜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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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디 씨가 개를 많이 한다고. 개 짜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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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개 좋아한다니까. 개. 개 좋아해요. 이래서 킥컴이 무서운 거야. 맞다, 맞다, 맞다. 근데 저 개 짜는 거면 뒤에 거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개 짜는 걸. 자기 뜻으로. 개 짜는 여자. 소연이 닿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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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나는 맞는 거 같은데 참았다가 얘기하는 거거든. 어? 왜 맨날 참는 거? 아니 이게 딱 판을 깨기 싫어서. 근데 소연 씨를 너무 리스펙한 게 뭐야? 소연 씨를 너무 리스펙한 게 뭐야? 곡을 잘 쓰잖아. 그렇지. 이 개 짜는 거. 곡을 잘 쓰잖아. 그렇지. 이 개 짜는 거. 이 개 짜는 거. 개 짜는 걸은 이상하지 않냐 아무리 봐도. 개 짜는 거. 그러면 곡을 잘 쓰고 히트곡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 넘치는 건. 넘치는 건. 발음 딱 저렇게 약간. 어떻게 해? 예를 들면 곡인데 개 짜는 건. 개 짜는 건. 문세윤 씨가 김동연 씨와 헤어지고 나서 집중력이 많이 올라가네요. 그러면서 지금 한 해가 확 내려가고 있어요. 아니. 야. 왜 그래 너. 이천동 감독님 아니에요. 왜 그래. 왜 그래. 걸 충천해달라는 거야.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맞아. 가사가 너무 좋다. 그러면 세 번째 줄. 아따 비번이 문제야. 아라비 번. 학키보다 어렵다. 학키보다 어렵다. 진짜. 여기서 여러분께 기쁜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아까 키 씨가 얘기를 했죠. 학키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힌트를 드립니다. 얼마나 어렵길래. 드립니다. 얼마나 어렵길래. 곡 정보 추가 힌트. 그래, 그래, 그래. 중요하죠, 중요하죠. 해줘. 이 노래는 소연의 네 가지 자신감을 담은 곡입니다. 네. 네 가지 자신감. 넘치는 3대. 도. 도. 맞아. 고기랑 도. 그렇지. 그게 뭘까? 아따 비번이. 그럼 멤버니까 알 거 아니야. 곡. 돈. 나 이거 진짜 괜찮다고. 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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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어요. 아, 약간 두퇴? 아니, 막 운동 열심히 하시더라고. 평상시에 잘 수 있는 거? 예쁘고, 예쁜 게 안 나왔어. 예쁘고, 예쁘고 하나 나와야지. 예쁘게 안 나왔어. 최강미모 이런 것 같고. 최강미모. 약간 이거 아니야? 약간 이거 아니야? 미모는 덤 이런 거 아니야? 미모는 덤 이런 거 아니야? 미모는 덤. 덤이 아니라 덤. 미모는 덤. 너무 괜찮다. 미모는 덤. 미모는 덤. 미모는 덤. 외모는 덤. 외모? 잠깐. 외모는 덤. 외모는 덤. 빼먹는 덤. 외모는 덤. 외모는 덤. 외모는 덤. 외모, 그렇지. 가사에 외모 많이 들어와요. 외모의 가능성이 높은 거 같아. 외모는 덤 할 수 있잖아. 회모는 들어가자, 회모는 들어가자, 회모는 들어가자, 회모는 들어가자, 회모는 들어가자, 회모는 들어가자, 회모는 들어가자 한권에 있네 자, 일단 적어주시고 넉살 정답초로 갑니다 넉살 아대처럼 중에 나란히 아, 하필 적어주세요 버니 뭐야? 버니 열정이 탄다 뭐 이런 얘긴가? 버니면 타인에 대한 걸 태우고 싶다는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 나랑 경제하는 사람은 버니 자, 세 글자, 너 따위, 너 따위 버니 너 따위 너 따위도 좋아해요 따위 많이 있어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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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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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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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너 따위, 버니 먹는 것 같아 너 따위, 버니 외모는 버니 폴라, 주세요 이 갯전은 곡 넘치는 돈 너 따위, 버니 외모는 버니 시험타 빼고 할게요 시험타 빼고 정확히, 딕션 정확히 가르쳐. 오케이 오케이. 래퍼 누구예요? 예. 누구야, MC? 스윙칩이요. 스윙칩. 스윙칩. 스윙칩이라고요? 과자 봉투에서 봤어. 과연 여러분들이 그냥 퍼즐 맞춰가지고 여기까지. 가진 거 없이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맞을 수도 있어. 결관. 아니여도 뭐 여기까지는 뭐 해. 보여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실패. 강냉이 덤. 강냉이. 강냉이 싹쓸어. 와이? 엑실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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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칩. 스윙칩. 강냉이 싹쓸어. 와이야야. 그냥 하는 거잖아. 강냉이 덤. 공원한 사람이야. 비 와서 눅눅. 눅눅해.